야생 연극 나의 시간에서 편했습니다. 극단 연우무대와 차이무의 대표 연출가이며 풍자와 코미디극의 대가라는 칭호를 받아온 저자가 40년 가까이 독창적인 무대를 꾸며온 자신만의 체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편한 책입니다. 연극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실제 창작 노트로 활용할 만한 기뉴한 지침을 경쾌하게 주고받는 글쓰기 방식은 그 자체로 창의적입니다. 연극은 생물이며 극작가, 배우, 연출, 관객이 함께 만드는 초유기체임을 그에 걸맞는 구성과 합법으로 풀어냅니다. 그간 써온 창작 노트와 독서 메모를 간결하고 생동감 있게 짜낸 텍스트는 새로운 차원의 인간 이해, 연극 이해의 길로 입금직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